7월 15일 검찰이 채널A 기자의 취재 의혹과 관련해서 채널A의 전 이모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7월 24일 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만 이것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 법원 판단을 먼저 받아보겠다는 것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의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행사 1부 부장검사 정진웅은 7월 15일 오후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거인멸의 가능성도 별로 없고 도주의염도 별로 없는데 왜 그렇게 구속영장 청구를 서두를까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터먼트 코리아 대표의 신청에 따라서 7월 24일 개최 예정인 수사심의의 안건은 이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또 의논하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안건이 아니라는 그런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의 전 이 기자의 변호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혐의 성립에 대한 법률과 사이의 대립이 있고 또 미수에 거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데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선 행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17일 날 열릴 예정입니다. 채널A의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도군 전 부산 고금 차장과 공모해서 이 전 대표를 해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은유착 의혹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동안 이승윤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시종일간 누가 보더라도 편파적인 그런 수사를 해온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제보자에 대한 수사도 일체 없었고 mbc에 대한 수사도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검 지휘부가 강요 미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서둘러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근래 법원의 영장 청구 판사들 조차도 김명수 대법관 체제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 이미 이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란 그런 확신에서부터 비롯된 행동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벗어나서 독자의 행보에 가까운 그런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날 채널A 기자 취재와 관련해서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3주째 일상적인 대명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날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총장의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와 한패가 되어서 공개적으로 항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윤 총장과 이지검장의 주례보고는 매주 수요일 대금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지만 3주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과 8일 주례보고는 채널A 사건 수사를 둘러싼 대금과 서울중앙지검 법무부와 대금의 의견 충돌 등으로 인해서 모두 다 서면보고로 대체되고 말았습니다. 당분간 주례회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7월 1일 예정된 주례보고 일정을 서면으로 이미 대체한 바가 있고 또 이성윤 지검장이 윤 총장의 채널A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서 항명 논란이 불거진 바로 다음 날부터 일체의 접촉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채널A의 이모 전 기자는 한 검사자와 공모하지 않았고 또 이철 전 대표를 핵박한 적도 없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저는 바로 이 부분에 큰 신뢰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검은유착 프레임을 정해놓고 결론을 정해놓고 사건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껏 검찰이 많이 그래왔듯이 주요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그 목적에 맞춰서 목적지를 정한 다음에 사건을 제조하고 있다 그런 인상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채널A의 그런 사건은 검은유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 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결말이 나갔지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추미애의 화려한 휴가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8일 휴가를 내고 산사에 다녀올 당시에 추미애 장관과 동행한 법무부 직원 3명 가운데 2명이 자신들의 귀한 휴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썼다는 표현보다 쓰지 않을 수 없었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7일과 7월 7일입니다. 7월 8일 양일간 공무수행이 아니라 개인 휴가를 냈습니다. 개인 휴가를 가는 길에 자신을 보필할 목적으로 공무원들로 하여금 휴가를 쓰면서까지 자신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은 추미애 장관이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판단을 하도록 만듭니다. 7월 16일 날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과 8일 양익이라는 추 장관은 법무부 소속 비서관 1명 수행비서 1명 운전비서 1명이 동행해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비서관 1명과 수행비서 1명이 자신들의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국회의원 측에서 물었습니다. 동행자들이 현지에서 어떤 업무를 받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렇게 답합니다. 일행 가운데 비서관 1인과 수행비서 1인은 휴가를 사용했다. 개인 휴가시 활동내역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 한 법무부 공무원은 조선일보의 장근욱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사원이든 공무원이든 개인 권리인 연차휴가를 소진해서 월급조차 받지 못하는 상태로 윗사람과 여행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맹백한 갑질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앞서서 추미애 장관은 검은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 7월 8일 자신의 소실네트웍 통해서 수원의 용주사 사진을 올리고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류의 글을 남긴 적도 있습니다. 휴가와 관련해서 화제가 되자 추미애 장관은 휴가 관련 보도를 낸 언론들을 지칭하면서 문제언론이 계속 문제성 보도를 내고 있다. 대단하다. 관음증 보도에 대한 답변이 이런 것이라면 더욱 실망스럽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사적인 휴가에 자신의 부하 직원들이 휴가를 쓰면서까지 함께 가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전혀 반성할 수 없는 사람이 추미애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잘못한 거죠. 양일이 공무수행 같으면 당연히 부하들을 데려갈 수 있죠. 그러나 개인의 연차휴가지 않습니까. 개인의 사적인 휴가를 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것이죠. 추미애 장관의 앞으로 향후 행보가 어떻게 결말을 낼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안하무입니다. 안하무인. 사람이 눈에 베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7월 16일 날 한목잡다. 탁현민의 척건들. 이런 제목의 방송을 보고 가우스1983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한겨레가 이런 기사를 썼다? 이제 설설 레인덕 신호탄인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한겨레가 탁현민 씨의 척건과 관련된 그런 청와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쓴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조선일보가 쓴 것과 달리 한겨레가 썼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레인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그와 같은 추측이 언론 서쳐 지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프닝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 탁현민 척건들의 수주권과 관련한 기사 하나만 갖고 이미 레인덕 신호탄이 쏘아올렸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에는 조금 성급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여러 정황을 보면 여건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시각들 또 박원순 사건의 사건들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미숙함 그 다음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이 누적된 불만 이런 부분들이 수면 밑에서 대부분 끌어오르기 때문에 지켜보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여건 사람들도 별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큰 맥락 속에서 이번 한겨레 사건을 연결해서 또 연관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최종 판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겁니다. 다만 한겨레 기사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여건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다른 신문도 아니라 어떻게 한겨레가 쓸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우스 1983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겨주실 수가 있고 제가 영상으로 답하는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 TV뿐만 아니고 영어방송인 GONG TV 공TV를 통해서 자신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성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식식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